간다 간다 야 현혁 선수랑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? 진짜 저거 비슷하다 집중해야 돼 이건 집중해야 돼 아니 그리고 선수의 자존심이 있어서 다리야 저 힘 소리 들리죠 따따따따 하는 소리 안 넘어왔다 절망 절망 야 오 진혜성 오오 와 혜성이 형 멋있다 한 판으로 안 가려고 옆으로 다 누운거지 바로 옆으로 굴리잖아 아니 혜성이 형 이렇게 날렵할 수가 달라 보여 혜성이 형 완전 오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? 오 씨 자 절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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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 땀된다 반 남았다 시작 오 지금 이제 화났어 아 이거 잡힐 사람이 엄청나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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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서로 잡았어 야 근데 진짜 소싹 같은 거 우와 우와 꼬리 봐 꼬리 봐 꼬리 봐 무섭다 우와 우와 절반 오 야 진혜성이 넘어가 우와 우와 절반 오 다행이다 그나마 또 진혜성씨가 옆으로 틀었어요 여기서 안 넘어가려고 안 넘어가려고 지금 버티는 거잖아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와 심심 몇 살이지? 춤을 드립니다 우와 최수호랑 동갑이에요? 우와 최수호랑 친구야? 수호야 네 친구야 네 친구야 수호야 나 뭐하고서 한 거지? 자 시작 아 동점인 상황이죠? 네 절반 절반 저 이겨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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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씨 우와 돈은 두 마리가 싸우는 거 같아 여기로 오지 마세요 여기로 오지 마세요 여기로 오지 마세요 진짜 무서웠어 흔든다 흔들어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오 오 오 진짜 아 진짜 유도 보는 거 같아 유도 경기 TV에서 봤던 것처럼 치시면 안 돼 못 했는데 어 들어봐 잡아주자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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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대성아 지금봐도 멋있다. 와 멋있다 멋있다. 이거 멋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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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완전히 꺾어버리자. 근데 유도 진짜 멋있다. 멋있는 운동인 것 같아. 금메달 땄어. 금메달 땄어? 금메달 땄어 너? 금메달 깨대성 금메달입니다. 근데 진짜 이만큼 짜릿하긴 하겠다. 와 잘하네. 고생했습니다. 와 진짜 잘한다. 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야 제대로 경기 봤다. 선수로서 한번 대결해봤잖아요. 실제로 좀 어때요? 확실히 옛날에 운동하셔가지고 아직 그 했던 그 훈련던 게 남아있으신지. 훈련했던 게 남아있어 진짜. 힘도 세고요? 네. 훈련 친구들이랑 많이 비슷해요. 힘이 장사야. 술 조금 봐줬어요? 많이 봐줬어 많이.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안 되지. 와 근데 멋있다. 제 친구한테 고맙더라. 다음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. 오 영광지. 영광지 영광. 고맙다. 'm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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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슴이